도성검사, 큰일나 싸웁니다. 무슨 일이냐? 성상패하께서 아직 살아계시옵니다. 뭐라? 그게 무슨 말이냐? 살아계시다니? 소식이 와전된 거 같사옵니다. 궁궐도 김치양이 아직 장악하지 못해 싸웁니다. 권밖에서 진종장군의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었사옵니다. 도성검사,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?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김치양을 처단하기로 했으니 가서 그를 처단하면 되는 것이옵니다. 그럼 오히려 성상패하께서도 도성검사의 공을 높이 지하하실 겁니다. 성상패하가 그대로이고 태후패하가 그대로인데 뭐가 변하겠나? 유엔 간의 전행은 이어지고 황실의 무능함은 계속될 터인데 이 고려가 어찌 변하겠는가? 그럼 그래 결국 반역자가 돼야 하네. 도성검사 다르겠는가? 예. 그럼 가세요. 출발한다! 마을에 올라라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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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